교재 804페이지 다른 교재는 762 됐어? 거기 스팅이 돼 있지? 스팅 디스팅션에서 대표 단어를 구별, 차이, 특징 어원은 뭘로 돼 있어? 스팅 스팅의 어원이 들어간 것은 찌르다 피어스 의미가 찌르는 의미야 피어승이라고 하지 않나? 피어승이 뭐지? 귀나 코나 요즘은 안 뚫는 데가 없더라 귀나 코리나 어떤 의미가 손 가죽도 뚫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매달러서 장식으로 어떻게 보면 볼이 있는데도 뚫지? 여기가 뚫어서 여기다 또 매달고 그렇지? 이게 글쎄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 피어승이 피어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뭔가 찌르다 뚫다 이런 의미지 기본 단어 주요 단어 체크하고 이미지 보면서 얘기할게 처음에 디스팅티브의 단어 줄 한번 쳐봐 디스팅티브 두 번째 디스팅귀시의 단어는 구별하다 그건 기본 단어 그건 체크하지 말고 워낙 디스팅귀시는 많이 보잖아 또 이스팅트의 단어도 멸종하고 죽은 그 단어도 기본 단어야 오위문제화 시키지는 않아 이스팅트 명사로서 이스팅션 뭔가 소멸하고 사멸한다 이스팅귀시 단어 줄치고 숨이 줄 치라는 단어만 딱딱 줄을 쳐놔는 그게 이제 시험문제 오위문제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 다 갖고 못 들어가 많아서는 또 인스티게이트는 선동하다 부축히다 인스틱트에서 본능의 단어도 줄 한번 쳐줘 인스틱트 그거의 형용사로서 인스틱티브는 본능적이에요 스티그마의 의미는 오명이나 불명입니다 스팅 스팅 찌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어들이 스팅의 어원의 단어들이 쭉 잡혀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줄 친 거 그렇지? 이게 이제 시험에 주 타켓이 되는 단어들이야 디스팅티브 디스팅티브 이 스팅뷰시 떡 아 인스틱트 자 여러분 여기 보자 그래서 지금 이 단어들이 스팅에서 나오는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문제화시키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지 뭐 그제? 그래서 우선 디스팅티브부터 얘기하자 자 요건 프린트 펴고 자 프린트의 세 단어는 빼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자 프린트를 좀 보고 어 디스팅티브의 단어가 요렇게인데 이 단어는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나? 아 아 디아이 디아이에스 스팅 요렇게 쪼개지 뭐 그제? 이 단어는 스팅의 단어 어원이 이제 프린트는 돼 응? 디아이 디아이에스가 뭐니? 요 디아이나 디아이에스 어원이 주는 의미는 멀리 멀리 의미가 있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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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아이 디아이에스 어원도 워낙 그제? 이 어원도 많이 봐서 뭐 그제? 그래서 어 디스팅티브 하면은 요렇게 단어를 쪼개서 보는 거야 자 이러면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러면 이 디스팅티브의 단어는 디아이 디아이에스 스팅 요렇게 둘로 쪼개서 보고 형형사 전미사로 보고 요건 형형사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멀리 찌르다 요런 식의 의미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잠깐 이의 시켜줄게 그 다음은 어 뭔가 여러분 이렇게 밋밋한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응 들어가 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뭐 전체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찔러서 찔러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다른 거 하고 뭘 이제 차별화 시킨다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거지 표시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근데 이거를 디스팅티브의 단어는 사실은 어느 단어를 이미지에서 찾기를 원했었냐면 이렇게 피어싱에서 얻더니 뭔가 좀 남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잖아 그걸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디스팅티브의 단어는 이렇게 뚫어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차이를 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어싱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지 코에다 이렇게 피어싱하는 가장 이유가 뭐 뭐 건강에 좋아서 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과 뭔가 좀 차별화 시킨 거지 차별화 시킨 거 그치 좀 틀려는 거 아닌가 틀려는 거 맞나 그래서 디스팅티브의 단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그림이 없었어 오른쪽 이미지마다 이제 디스팅티브의 단어의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전구따마가 이렇게 쫙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니 살짝 쓰러져가지고 빛을 바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어때? 디스팅티브 하지 그치? 눈에 탁 들어오잖아 그치? 됐나 그래서 디스팅티브의 단어는 두드러지고 구별되는 현저한 쓰임새도 많고 많이 물어 일단 동요 좀 보고 또 얘기하자 동요는 뭐로 돼 있어? 아웃스탠딩의 단어가 있는데 아웃은 바깥으로 스탠딩 서 있는 거 아니야? 줄 바깥에 서 있으면 눈에 띄지 않냐? 여기 봐봐 아웃스탠딩의 단어는 이거지 뭐 줄을 쭉 썼는데 하나가 바깥으로 아웃스탠드 하고 있는 거야 눈에 싹 들어오지 뭐 그치? 어 쟤 뭐야? 저기 저기 뭐야? 그치? 아웃스탠드 그치? 똑 리마커블의 단어는 마크가 표시하는 거 아니야? 마크가 그럼 이거 얘들아 여기 봐봐 리마커블의 단어는 이렇게 마크를 한 번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걸 표시한 거잖아 근데 마크를 다시 한 번 해 리마커블 그치? 그러면 어때? 싹 눈에 들어오지 뭐 그치?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두 줄 치는 건 어때? 두 번 마크하는 거? 눈에 띄고 두드러지지 뭐 그치? 그래서 리마커블의 단어가 역시 눈에 띄고 두드러졌습니다 또 프로머넌트는 뭐죠? 이 단어는 나중에 또 성의할 건데 자 또 선생님이 들어봐 프로머넌트의 단어도 프로가 앞으로 민이 뭐야? 찌르다 앞으로 찔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민 찌르다 민의 어원이 주는 의미는 찌르다 찌르다의 의미야 프로머넌트 그래서 이 프로머넌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찔른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걸 얘기하겠지 뭔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눈에 띄고 두드러지겠지 현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머넌트 단어도 역시 현저한 두드러진 이런 의미가 되면 자 좀 더 보충하자 자 눈에 띄는 게 또 뭐 있지? 거기 프린트의 동요 말고 또 뭐 있어? 에머넌트의 단어도 바깥으로 찔러서 E, EX 바깥으로 민 찌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찌르는 건 이것도 튀어나온 거지 에머넌트 또 눈에 띄고 두드러졌습니다 칸 스피큐스 이 단어도 눈에 띄고 두드러진 칸 스피큐스 스픽이 보이다잖아 스픽 스펙 함께 있는 것 중에 보이는 거 칸 스피큐스 스픽 스펙 이게 보다 룩 룩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고 두드러진 이런 단어 될 수 있어 이렇게 체크했어 체크했으면은 숨하고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아웃스탠딩의 단어도 썼고 리마커블도 썼고 또 그렇지 프로모넌트도 썼고 그렇지 자 머리들은 지금 이 단어들이 눈에 띄고 두드러진 해서 쭉 적은 거 아니야 자 여섯 단어 좀 스마일 얘기하자 자 디스틱티브는 뭐예요 피어승에서 남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구멍이 뚫고 뭔가 남다른 거 그렇지 디스틱티브 합니다 아웃스탠딩은 뭐예요 바깥에 서 있는 거야 눈에 띄지 그렇지 요건 뭐예요 아 마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눈에 띄게 있지 그렇지 요건 뭐예요 앞으로 찌른 거야 튀어나왔기처럼 그렇지 에모넌트는 뭐예요 아 바깥으로 찌른 거니까 역시 튀어나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칸스피큘루스 스픽이 뭐야 보다 함께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거예요 칸스피큘루스 그렇지 그래서 요단어들이 눈에 띄고 두드러진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쭉 다 일일이 설명해 준 이유는 이 여섯 개 단어는 쓰임새가 참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독해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거는 좀 기억을 잘 해나 맞나 자 그 다음에 이스팅기시 하자 아 근데 이스팅기시 단어는 자 여기 보고 근데 이 단어는 그렇지 에이 워낙 너무 많이 써서 이스팅기시 그치 자 그냥 듣기만 해 아 이거는 뭐 확장할 것도 없지 뭐 아 이스팅기시 그쵸? 이렇게 이 알 붙이면 뭐야? 왜 많이 보자 너 이미지 봐 그래 이스팅기시에서 이스팅기시에서 어 그치 소화기지 소화기 그치 소화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자 너 extinguish fire, 불을 끄다 extinguish의 단어는 소화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써놨잖아 extinguisher, 이 단어는 다른 거 확장할 필요는 없어 그 단어에서만 의미 두고 보면 돼 extinguish, 맞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스틱트 단어는 뭐지? 여기 있다, 이 단어도 잠깐 설명해 주고 자, 또 보자 이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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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ng은 찌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서 찌르는 거야 헤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속 안에서 이렇게 뭔가 찌르는 거, 하려는 거 그렇지 않아? 뭐예요? 본능이지? 본능, 그렇지? 내 마음속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게 본능이잖아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스틱트의 단어는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서 찌르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만 찌른다는 게 욕구를 얘기하지 뭐, 그렇지? 본능, 본능 오른쪽 이미지 봐봐 본능의 단어로서는 임펄스 정도만 보면 돼 나머지는 뭐, 그렇지? follow your instinct는 뭐라고 쓴 거예요? 너의 본능을 따라라 이렇게 써놓은 거지 follow your instinct, 그렇지? 너의 본능을 따라라 instinct, 그렇지? 세 단어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미지까지 이렇게 붙여서 해준 거니까 기억 잘하고 머리 좀 틀어보자 이거 지우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머리 틀어 sting이라는 어원에서 pierce, 찌르다 의미에서 distinctive는 뭐예요? piercing 해서 뭔가 이렇게 차별화 구불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두드러진 거야 물론 outstanding 바깥에 서서 있으니까 눈에 띄지, 그렇지? remarkable mark를 두 번 하는 거야 prominent는 앞으로 찌른 거야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eminent는 바깥으로 찌른 거야 역시 튀어나온 거야 conspic해서는 같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거야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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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의미잖아 맞지? instinct는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찌르는 거 밥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본능이라 그러지 follow your instinct, 그렇지? 너의 본능을 따르라 이런 표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개 판서되어 있는 단어 기억 좀 잘해 인스틱귀신은 그렇지, 뭐 우리가 소화기 보면 인스틱귀신이 쓰여 있잖아, 그렇지? 불을 끄고 진압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자, 교재 교재에서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뭘 대표 단어로 줬어? 아, 애니멀을 대표 단어로 줬지 그러면서 어떤 어원을 잡았어? A님 이렇게 잡았잖아, 그렇지? 자, A님의 어원은 무슨 의미지? 마음이나 생명 이런 의미 있어? A님 A님의 어원은 라이프 생명 아니면 마인드 마음 이런 단어이지, 몸 어, 중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어원이지 A님, 그렇지? 자, 스마트 밑에 체크하면서 또 보자 어, 처음에 애니메이트, 애니메이션은 많이 들은 거 아니야? 만화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얘들아 어느 게 애니메이션이지? 좀 여러분, 저거지? 여러분, 잠깐 봐봐 어, 만화 영화 중에서 캐릭터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만든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그렇지? 한동안 지금도 뭐 유명하지, 뭐 애니메이션 그렇지?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의 A님 자체가 생명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다 활기를 띠다 자, 애니메이션의 단어 세 번째 단어 줄치고 또 어, 그 밑에 EQ, A, MIT 단어 줄치고 별표해 주고 어, 인 애니메이트 됐고 매그네니메이션 단어 됐고 자, 유네니메이션 마지막 유네니메이션 단어 줄치고 어, 역시 별표해 주고 자, 세 단어를 기준으로 열심히 하자는 건 자, 처음에 뭐라고 어, 애니메이션 그치? 두 번째는 뭐라고 EQ, A, MIT 또 세 번째가 뭐라고 어, 유네니메이션 그치?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자, 머리카락 세 단어는 진짜 시험에서 베스트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그치? 세 단어는 다 문제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그 어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프린트에서 같이 가자 자, 프린트 보자 처음에 애니메이션의 단어를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자, 애니메이션의 단어는 선생님이 잠깐 또 얘기해 주면서 보자 봐봐 아, 이 단어는 쪼개면 물론 이렇게 쪼개지 뭐, 애니님 그리고 올스 올스의 의미가 여기에 만원이야 이 원도 참 많이 쓰기는 안 해 올스, 만원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단어는 그대로 단어를 풀어보자 그러면 나 너한테 감정 많아 이런 단어가 애니메이션의 단어야 아, 나 너한테 감정 많아 올스가 만원이야 네 만원이라 오늘 처음에 안 와닿긴 해 그치? 그래서 이게 뭐야? 적대감, 반감 프린트 보자 우선 동요 좀 챙기고 또 다시 보자 처음에 어벌이션의 단어가 있잖아 어벌이션 어벌이션의 단어도 왜 적대감, 반감, 혐오야? 잠깐, 이 단어도 설명해 줄게 여기 봐봐 지금 어벌이션의 단어를 이렇게 잡았는데 들어봐 이 벌스 버트가 주는 의미가 뭐지? 턴, 턴 돌리다의 의미 아니야? 턴, 턴 이 벌스 버트는 턴의 의미 있잖아 잠깐 여기 좀 봐봐 어벌이션에서 벌스, 여기 버트가 돌리다 턴의 의미가 있어 여러분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 저기 길에 가다가 우리들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게 뭐지? 어? 길에 이렇게 가다가 뭐지? 하고 이렇게 고개 돌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게 뭐예요? 광고, 광고 광고들이 그렇잖아 그렇지? 광고 어떻게 했어? 어? 애드벌타이지먼트 애드벌타이저 버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돌리다 이게 돌리다 턴의 의미야 그래서 애드벌타이저, 애드벌타이지먼트 광고가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애드벌타이지먼트의 광고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벌이션에서 벌스가 돌리다 의미가 있어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나한테 왔는데 있으면 고개 돌려 그럼 어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렇지? 고개 돌려버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대감, 반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 됐어? 자, 그 다음에 엔타고니즘의 단어 보자 이 단어는 쪼개면 안티, 에이지는 행동하다 안티, 안티 반대로 두, 행동하다 그치? 엔타고니즘, 안티하고 에이지 이렇게 합성이 된 거야 엔타고니즘, 안티, 안티 세력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 그치? 안티, 안티 엔타고니즘 이렇게 쪼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엔타고니즘의 단어가 적대감, 반감 이런 의미 같아 자, 그리고 밑에 해트리드는 증오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안티, 펄스, 안티 동그라미 쳐봐요 안티 있잖아, 안티 펄스는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반감이지 반감 안티, 펄스, 그치? 안티 동그라미 쳐주면 되지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자 아, 이제 숨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자, 그 다음 또 얘기할게 자, 머리 틀어 아, 그러니까 숨이기는 아, 이제 적대감, 반감을 표시할 때 그치? 이제 세 단어를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 그래서 애니멀스티 단어 의미는 뭐예요? 감정 많아요, 이런 단어예요 어벌션은 뭐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야 싫은 거잖아요, 그치? 안티고니즘은 뭐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안티, 펄스, 반대로 펄스는 감정 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에 적대감이나 반감 하면 이런 단어들을 쭉 꼽아 봐 애니멀스티, 어벌션, 안타고니즘, 안티펄스 그치? 물론 해트리드 단어도 있고 하나 더 적어줘 앤멀티 이 단어도 적대감 반감이지 그치? 이거 좀 어렵나? 앤멀티 이 단어도 하나 더 써봐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적대감 오른쪽 이미지 좀 봐봐 아, 진짜 사람 어떠니, 그치? 분기한 모습이지, 분기한 모습 감정 많다, 그치? 그 그림 이미지가 애니멀스티의 단어를 잘 설명하는 이미지야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감정 많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애니멀스티의 단어가 적대감이나 악의 반감 이렇게 쓰는 단어양은 기억도 잘해야 되는 건 맞나? 자, 머리 들어 보자 자, 보자 요거 뭐라고? 감정 많아요 요거 뭐라고? 고개를 돌리는 거야 요거 뭐라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안티포스는 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앤멀티, 그치?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적대감 반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하자 자, 보자 어, 이제 그 다음에 EQ, AMET 단어 하자 자, 머리 들고 에이, 졸면 안 되는데 어깨 좀 펴봐 에이, 졸지마 자, 어깨 쭉 펴 여러분들이 있잖아 저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저기,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중고등학교들이 어떤 도를 지나치는 게 많잖아 그치? 어, 며칠 전에 선생님이 저기 뭐야 전철에서, 전철에서 중학교, 중학생이야 여자의 남자가 이렇게 둘이 앉았더라고 어? 근데, 어, 되게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애들이 행동을 해 어? 근데 그 어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참 어려운 얘기지 근데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옆에 섰어 그래서 선생님이 무지 갈등을 했거든 얘기를 할까 말까 그치?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선생님도 내리긴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치? 했어야 되냐 안 했어야 되냐 좀 얌전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안 했어야 되나 요즘 참 어렵지 그 판단이 그 판단이 참 어려워 어른된 도리로서는 해야 돼 그거 외국에 어느 나라도 그런 애들이 없어 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유독 우리나라만 그래 저기 뭐 여러분 개방됐다는 미국에도 어떤 그런 애들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공부하지 걔네 신분에서 맞게 행동을 하거든 근데 저런 모습은 진짜 어디 가도 못 보는 모습인데 요즘은 저기 중고등학교 애들이 뻗어져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어떤 남자야 이제 그게 뭐 요즘은 이상해 보이지도 않지 어느 순간에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보이지 않아 그리고 저기 뭐야 순간 이렇게 둘이서 어떠니 사귀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색한 느낌보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러더니 뭐 이렇게 그치? 뭐 니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돼 있지 않아 그리고 중학교 같은 애들 그 기집애는 손에다 매니큐를 칠했더라고 매니큐 칠한 남자 새끼는 어떠니 목걸이하고 교복 입고 이게 보니까 중학교야 중학교 중자 이렇게 써있더라고 어 그치? 해야 되는데 그치? 진짜 패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치? 아 그래서 손님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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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에 자란 사람도 그러고 다 용기가 없는 거지 그치? 그 뒤에 만약에 선생님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걔네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그치? 부모 오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음 전화해 그치? 너희 엄마 아빠 오라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선생님은 그런 마음도 진짜 많았어 근데 이 한편 뭐가 날 억제했냐면 얘네 둘만 내가 그런다 그래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아 좀 이렇게 비겁한 생각이지 그거는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휴 가자 그냥 내릴 때 돼서 아휴 내리자 그치? 이러고 말았는데 음 걔네들 둘만 쓰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런 게 돼서 어른들이 다 문제가 있어 좀 좀씩 다 했으면 어땠을까? 그치? 괜찮아 보면 못된 거는 용서하면 안 돼 저기 이영학인가? 어금니 아빠 있잖아 걔 지금 무기로 바뀌었지 얘들아 1심에서 사형이었다가 2심에서 판사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 죽일 만큼의 사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건 무기징역으로 바꿀지요 보네 몰라? 이영학의 어금니 아빠라는 게 걔 누군지 알지? 이따가 그게 바뀌었어 근데 판사 판결 내용이 이래 그래서 지금 걔 죽은 아버지 있잖아 딸의 아버지 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법에 맡기지 말고 내가 죽였어야 된다 그 이영학이를 그러니까 법에다 괜히 맡겼다 이제 아버지는 그게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치? 차라리 법에다 얘기 안 했는 게 맞았을 것 같아 그리고 죽이면 죽이고 나서 나를 처벌하든 말든 맘대로 하고 사회에서 그치? 법이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되면 갈 거고 그치? 근데 일단은 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 딸에 대한 복수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건 어떠냐? 응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영학이라는 새끼가 저게 들어가서 무기징역으로 살면 무기징역은 어떠냐? 얘들아? 또 이 범죄자가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벌을 주는 게 아니야 이제 잘못으로 생각한 게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평생 감옥에 사는 거에 더욱 가혹하고 큰 벌입니다 아니야 뭐예요 거기서 또 잘 살아 얘들이 무기징역 애들은 얘들아 감옥에 들어가잖아 거기서 왕이야 얘네들은 있잖아 왕 대접을 받고 아주 그치? 극진한 또 대접을 받고 살아 거기서 그러면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심생각은 너무 사회의 어떤 기준이 그치? 기준이 요즘은 많이 혼란이 와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떻게 해야지 정의로운 건가 그치? 그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만약에 정의로웠다면 저기 뭐 판사에게는 그래요 뭐 사용시킬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용하기가 뭐 회계 저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일 만한 그 근거는 없다 그래서 살려줘요 무기로 해야 된다 어 그치? 그러니까 이 중학교 애들도 그렇고 중학교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어 그치? 우리나라 우리가 좀 뭔가 좀 그치?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잘못된 거는 너나 할 것이 없더니 그치? 전부 다 좀 응징을 해야 돼 사회에서 그치? 그게 설령 나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함이나 그런 게 왔더라도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았어 뭐냐면 경찰서 데려왔어야 돼 걔네들 무슨 이유니? 분명히 얘들아 제목은 있어 뭐예요? 미풍양속을 훼손시킨 거 뭐? 그건 분명히 우리들과 괜히 큰 법보다 우선하는 거잖아 우리 살면서 미풍양속이라는 게 더 법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걔네들은 훼손을 시켰잖아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질책할 만해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근데 난 더 볼 때 그다음도 생각해 막 복잡했으니까 근데 부모들이 왔을 때 더 깰 것 같아 그치? 부모가 왔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데 중간에 부모가 뭐라 그러는 거야 당신 자식이나 잘 키우지 왜 내 자식 갖고 그러냐 이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되니? 그치? 막 멘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생각이 들더라고 와 근데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부모가 많아 또 그런 애들은 그런 부모에서 또 크는 거고 그치? 그래서 보면은 아 진짜 그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저기 여기다 있잖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안 받는다는 걸 넘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 그치? 정의롭고 좀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래야 이 사회가 그치? 조금 제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아 진짜 아주 짜증나는 일이 한두 달 이상해서 선생님 요즘 저기 뭐야 저기 선생님 저기 뭐 1년 이게 운수 보니까 선생님 뭐라고 돼 있냐면 선생님 9월 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바깥의 사람들하고 싸울 운이다 뭐 그런 게 무지 많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요즘 9월 달에 들어와서 유독 심해지네 사람이 꽂히면 그렇게 되나 봐 아 한 할아버지는 선생님한테 혼난 거 알아? 버스 타다가 한 할아버지는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 저기 연세 드신 분일수록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서야 돼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욱더 줄을 서고 지켜줘야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지 이 할아버지는 다 이렇게 줄을 섰어 그런데 뭘 놀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줄을 다 섰는데 버스 오자마자 줄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막 뛰어들어가 뛰어들어가서 타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저기 이리 오시라고 여기 줄 서 있으니까 뒤에서 서세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특이의 그 말이 있잖아 얘들아 내가 몸이 불편해서 먼저 타겠다 그제? 그러니까 뭐 그제? 이게 계속 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떠니? 가서 끄집어냈다니까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그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할아버지도 뭐라고 못하지 그제?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계속 선생님이 째려보는 걸 느끼겠더라 그제? 아니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줄 서세요 그제? 아 근데 진짜 그래 어리고 나이가 많고 그제? 아 너무 너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것 같아 그제?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은 우리부터라도 그제? 우리부터라도 제대로 해 선생님도 선생님 포함해서 제대로 하고 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거 그제? 그것도 좀 용기일 수 있고 올바른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긴 것도 어떠니? 기집애가 아 진짜 못났더라고 이쁘다 아니 이쁘다 그걸 떠나서 그런 애가 매니큐바루가 어떠니? 아 그리고 참 그제? 진짜 진짜 그래 진짜 음 항상 그제? 뭔가 이렇게 그제? 좀 이렇게 분개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 자 계속하자 자 EQA 미티 단어 봐봐 요건 이렇게 쪼개 자 여기 좀 봐봐 아 EQ 그리고 A님 이렇게 EQ는 뭐지? 같은 이퀄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 이퀄 같은 A님이 지금 뭐라고 했다 마음 그치? 어 마인드 의미라리 있잖아 자 머리 들고 아 EQA 미티 단어는 이렇게 쪼개 보면 돼 EQ 같은 A님 마음 그치? 그러면 EQA 미티 단어는 이러면 그거야 우리가 마음이 다 같으면 싸울 일 없잖아 그치? 사는 게 어떨까? 평온하겠지 뭐 그치? 뭐 서로 간에 문제 될 게 없잖아 EQA 미티 그치? 자 오른쪽 그림 좀 봐봐 EQA 미티 단어를 이렇게 그림에서 주고 있는데 그 광경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근데 이게 흑백이라서 좀 많이 가뭄이 주는데 컬러풀했으면 진짜 EQA 미티 해 해가 지는 석양이거든 석양의 바다에서 조금 잔잔한 거 그치? 평온한 거 EQA 미티 그치? 에이 졸지 말고 기껏 깨어놨더니 또 졸아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함 됐나? 동요는 뭐로 돼 있어? 아 컴포리스 또 캄리스 캄의 단어는 조용하고 뭐 침착하는 의미 있지 않겠어? 캄다운이라는 편 참 많이 쓰죠 진정하세요 캄다운 그치? 그래서 컴포리스 캄리스 이런 단어들이 같은 의미가 되지 않나 근데 이 단어 말고 또 뭐 있지? 아 평화로움의 단어 또 대봐 뭐? 자 스마우 두 단어만 더 하자 아 트랜큘리티 자 이 단어 좀 하나 써봐 트랜큘리티 좀 어렵지? 그래서 써봐 트랜큘리티 단어 쪼개면 쉬워 아 트랜큘리티의 단어에서 이 단어 먼저 분석하고 쓸까? 트랜이 뭐예요? 트랜스몰 A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바뀌는 게 뭐야? 영화 트랜스포머 변하는 거 아니야 트랜의 의미는 이거 옮겨가는 걸 얘기해 quiet quiet가 뭐지? 조용한 quiet 트랜큘리티 그치? 트랜큘리티 단어는 quiet가 이렇게 녹아있는 단어예요 조용한 것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큘리티 단어는 quiet 이거 딱 포인트 놓으면 돼 조용한 됐어? 자 다시 한번 여기 좀 봐봐 트랜큘리티 단어는 트랜에 접두서 옮기는 의미 빼버리고 니티는 명사 빼버리면 quiet 이거 밖에 없잖아 조용한 그치? 조용하게 사는 거니까 평화로운 거지 뭐 그치? 어 트랜큘리티 그치? 기억해 있나? 어 자 하나 더 쓰자 어 쓰레니티의 단어도 평화롭고 고요함 쓰레니티 그치? 음 요단어 요단어도 요렇게 하나 적어봐 음 쓰레니티의 단어도 고요하고 평화로움 됐나? 그래서 요단어들을 동요로 더 붙여봐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 자 머리 들고 어 EQMET 단어가 뭐라고? 같아요 마음이 그치? 그니까 마음이 같으니까 싸울 일 없잖아 평화롭지 뭐 그치? 동의야 어 트랜큘리티 quiet 들어가 있는 거 잘 생각해 조용한 거 어 쓰레니티 자 그 다음에 또 대해봐 컴폴선, 캄리스 요런 단어도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 잘 생각하고 어 심플 간단하고 단순한 그치? 어 그러니까 인플리케이션 오브 어 EQMET 그치? 어 평화로움의 그치? 음 그림을 설명을 얘기하지 않나 심플 이스프레네이션 간단한 설명 이스프레네이션 설명이지 여러분들 EQMET 단어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렇지 뭐 그치? E, Q, A, M, E, T 됐나? 어 문제 많이 내는 단어예요 자 오른쪽 와봐 자 유네님 오스 단어 보자 어 요 단어는 또 스미 잠깐 설명하고 쪼개봐 UN 그리고 A님 이게 쪼개 어 UN은 하나 A 하나가 된 게 유니온 조합이잖아 아까 유일하고 독특한 게 뭐였지? 유니크 관사할 때 써줬잖아요 유니크 유니의 의미는 하나예요 A님은 뭐라고? 마음 그러니까 유니미리스 단어는 뭐로 봐야 돼? 마음이 하나예요 이런 단어야 유니미리스 그치? 자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자 유니 뭐라고? 하나 A님이 뭐라고? 마음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림 봐봐 그치 뭐 그치? 만장일치지 뭐 유니미리스 그치? 인프로코드 떡 투어맨 어 한 사람까지도 인프로코드 그치? 만장일치 근데 오른쪽에 그림 보면 그 밑에 영어 보여? 뭐라고 썼어? 어 That's 유니미리스 어 그것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Don't know 몰랐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림 자체가 만장일치는 만장일치인데 어떠니? 개념 없이 만장일치지 뭐 그치? 그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회장 아닌가? 회장이 그치? 여러분 그 우동동담을 그렇다고 그래 뭐냐면 저기 숨이자 아는 사람이 회장이 근데 지위가 좀 있어 그 양반이 회장이 이렇게 밥을 저녁에 저녁을 먹자 그래서 음식짐을 가자 뭐 이렇게 갔나봐 어? 이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생각이 어떠니 정말 뭐 크게 그치? 어 그래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 어? 기대가 만빵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회장이 딱 앉자마자 어떻게 돼? 갈비탕을 하지 여기에 갈비탕이 맛있는데 그랬더니 순간 어떠니? 그치? 만장일치로 전부 다 갈비탕으로 쫙 통일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기 음식 시킬 때 제일 윗사람이 먼저 시키면 안 돼 그치? 그 밑에 사람들은 막말로 회장이 갈비탕이 맛있어 갈비탕 시키자 응 갈비탕 하지 근데 뒤에서 어떠니? 어 한우가 맛있어요 그래서 한우 시키면 어떠니? 그 사람은 영원히 아웃이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어디 조직이든 간에 주문을 할 때는 누구부터 하는 주문이 맞아? 자기 막내부터 시키는 게 맞아 막내부터 이게 뭐 먹을래? 그렇게 하면 쭉 올라오다 보면 어떠니? 그치? 그치? 윗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그치? 근데 밑에 사람은 위에서 고르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that's a unanimous 만장일치는 맞아 근데 뭐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치? 뭐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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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로코드 유네니멀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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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전부 자, 머리 들고 아, 애니멀스의 단어가 라이프나 마인드입니다 자, 애니멀스의 단어가 뭐라고? 감정? 아, 이콜 같은 A님 마음 마음이 같으니까 어때? 평화롭지 뭐 그치? 고요하지 뭐 동의 트랜클리티의 quiet 들어가 있는 걸 잘 생각해나? 스리니티 또 컴포스 컴니스 그치? 자, 유네니멀스 단어는 뭐라고? 아, 유엔이 하나 A님이 마음 유네니멀스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만장일치의 그치? 인프로코드 됐나? 단어 예행은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자, 교재 아, 교재 와서 이제 파트 단어를 기본으로 줬지? 뭐라고 돼 있어? 일부나 주요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파트는 파트지 뭐 그냥 그치? 그 밑에 봐 컴파트먼트 단어 줄 쳐봐 떠 아, 카운터 파트의 단어도 줄 치고 떠 오른쪽 아, 인파셜의 단어도 줄 한 번 쳐주고 쭉 내려서 아, 파티스페이트의 단어도 줄 한 번 쳐주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 네 단어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치? 자, 뭐라고 불러봐 어, 컴파트먼트 떠 어, 카운터 파트 그치? 떠 어, 그치 임파셜 또 아, 파티스페이트 그치? 자 자, 여러분 여기 보자 근데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파트가 워낙 이게 의미가 강해서 부분, 부분 그치? 파트 다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컴파트먼트 카운터 파트 어, 인파셜 파티스페이트 그치? 이렇게 되어있지 뭐 자, 프린트 봐봐 자, 바로바로 찝자 이거는 어, 컴파트먼트는 전체의 부분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컴의 오원이 함께 함께 의미니까 어떤 전체의 부분에서 하나의 부분이 컴파트먼트잖아 그치? 부분이니까 자, 이미지 봐봐 프린트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컴파트먼트가 구분이나 구애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있어? 아, 컴파트먼트 심드름 이렇게 되어있잖아 어느 부분만 이렇게 빼서 수술하고 절개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해 요즘은 워낙 그치? 여기 잠깐 봐봐 암에 걸려도 예전에는 어떤 암을 그, 그, 암 그, 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야 어때? 다 죽여 나머지 걸 막말로 있잖아 이제 폐암에 걸렸어 그럼 폐암에 이렇게 종양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치료를 해야 되잖아 컴파트먼트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 세포 다 죽여? 다, 다 난주에 정작 보면 얘만 살아있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표적 수술을 하지 여러분들 그치? 핀셋으로 그치? 딱 집어갖고 어때? 이것만 그래서 저기 뭐 암에 대한 걸리면 이제 생존률이 무지 높아진 게 이거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저게 있대 뭐냐면 기계가 기계가 하는 게 워낙 정밀하고 세밀해가지고 의사는 이제 의사가 직접 손을 대서 막 자르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의사가 막 자르고 절단하고 막 그런 거는 간단한 수술이고 복잡한 수술은 기계가 다 아닌데 기계가 그 천담 기계를 가지고 이게 세밀하게 그치? 조작을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는 하더라 의사가 기술자가 이제 의사가 되는 거야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다고 그러나요? 뭐냐면 새로운 이제 치료 기계가 만들어지잖아 치료 기계가 만들어지면 의사보다는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먼저 기술자들이 수술을 먼저 그치? 같이 해준다는 거야 그래 의사가 배울 거 아니야 그치? 의사가 오늘날 천담 기계 들어왔는데 의사가 조작이 안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 저기 뭐야 제약회사나 어디서 이렇게 먼저 직업 영업사원들이 수술 문제들 최근에도 문제가 됐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게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야 하긴 기술이 천담 기계가 나왔으면 어떠니? 기계를 조작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 의사가 그치? 그럼 누가 조작하는 걸 아르켜줘야 돼? 그럼 뭐 영업사원들이 기술자가 아르켜줄 수밖에 없지 않니?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보면 어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기계 받는데 어우 그치? 진짜 대단히 발전이 됐더라 그치? 그래서 물론 사람의 어떤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부터 또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어떤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 거는 좀 그치? 자기 본인만 조금 신경쓰면은 그게 문제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컴파트먼트의 컴파트는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근데 카운터 파트는 뭐지? 카운터가 뭐지? 반대지? 반대 카운터 카운터 이거 반대 의미잖아 반대 카운터는 반대지 뭐 카운터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 너 뭐 있었어? 카운터가 이제 반대인데 어 반대 카운터 들어간 단어 두 개가 뭐 있지? 인카운터가 뭐에요? 어 카운터 반대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그치? 우연히 마주치는 거에요 인카운터 우연히 만나다 카운터 페이스는 뭐지? 이 단어 오래간만에 쓰지? 카운터 페이스의 단어는 뭐에요? 아 반대편에 만들어진 거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야 반대편에 만들어진 모습이지 거울이 있고 내가 있어 근데 거울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 모습 반대편에 뭐야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가짜 카운터 페이스 단어 가짜 예 페이크 페이크 떡 아 가짜라는 단어의 카운터 페이크 페이크 떡 포니 포니 그치? 포니 가짜 예 전화로 알면 못 믿어 포니 포니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카운터의 대표적인 단어지 뭐 그래서 카운터 하면 이렇게 단어도 생각나야지 그 카운터 파트 단어 밑에 단어 좀 써놔봐 그래서 카운터 페이트 거울에 비친 반대의 내 모습 가짜 양은 페이크는 포니 어 그럼 카운터 파트는 뭘까 자 그림 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그치? 카운터 파트의 단어가 있고 서로 상대를 이렇게 반대편에 만들어진 부분이잖아 상대방 상대물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상대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반대편에 있는 카운터 파트 됐나? 임파션의 단어는 쉽다 여기서 보자 임은 이건 부정 아니다 파트는 부분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편견이 없는 거지 부분만 보는 건 편견이 있는 거잖아 잠깐 여기 아 파션에 대한 파트가 부분이니까 어떠한 사람을 부분만 본 건 어때? 편견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이미 붙었으니까 편견이 없는 거지 그치? 응 오른쪽 이미지 봐봐 아 공정하고 편견이 없습니다 저스트하고 언바이어스도 하다 인파셜리티 그치? 오른쪽 그림이 그렇지 뭐 왼쪽 오른쪽 저울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어느 쪽 부분으로 기울지 않았잖아 인파셜리티 그치? 파티스페이트 단어는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머리 들어 파티스페이트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보자 이만큼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숨이 이렇게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모임에 어때? 참여한 거지 뭐 그치? 부분이 된 거니까 뭐라고 돼 있어? 참가하다 가다마다 테이크 파트인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지 보면 손이 쭉 있지 않니? 손에 내게 이렇게 들어가서 부분이 된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같이 어울리는 거지 여러분 그치? 파티스페이트 그치? 참여하다 참가하다 자 여기 좀 보자 지금 네 단어를 파트에서 정했는데 컴파트먼트는 뭐라고? 부분 구해? 카운터 파트는 뭐라고? 상대방 상대자 반대편에 서 있는 부분 자 인파시얼은 뭐라고? 부분적이지 않은 거니까 편견이 없는 거잖아 그치? 부분적이면 편견이 있는 거고 파티스페이트는 뭐라고? 부분이 되는 거니까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 확인 자 교재로 오자 1번의 문제답이 뭘까? 애니멀스트의 단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많아요 반감 적개심 그치? 에이 금방 했잖아 1번의 플레이저는 뭐지? 기쁨 2번의 프렌드십은 우정 3번의 세도는 그림자 세도라는 표현은 워낙 많이 써서 4번의 일, 윌 이게 악이나 반감이지 윌의 단어가 의지나 뜻이나 의미 있잖아 좋은 뜻이 뭐야? 구딜 구딜이 공은? 2번 문제 EQA 밑단어 어떻게 쪼갠다고? EQA님 마음이 같아요 아까 평온수 평온한 이미지 있었잖아 얘들아 그치? 싸울 일 없잖아 EQA 밑단어 그치? 평화롭고 고요함 뭐? 컴퓨서 컴퓨서 자 뒷장 넘겨서 자 5번 하자 아 파티클은 부분적인 거지 뭐 그치? 뭐? 부분적인 거니까 아 이거는 더 룻뿌리 시스템 물에 하이니체 액틀 합니다 필터로서 음 제거합니다 서스펜 떠있는 파티 입자나 그치 입자들이 어떤 조각들이니까 데브리스 3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답 좀 3번으로 고칠래 4번으로 돼있지 3번으로 고치자 3번 자 7번 문제 하자 아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파셜의 단어가 뭐라 그랬어 공정한 부분적이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 뭐? 1번에 언바이어스드 그치? 바이어스가 원래 편견인데 언이 붙었으니까 편견 없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들어가자